성레드 2렉갱 성레드 2렉갱 그러면 야 정글템만 AP로 갈까? 데미지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문제잖아 그 시야석 있는 거 가는 게 나을 텐데 AP 시야석 네 그거랑 제 뿔이 제일 좋지 않아요? 시야석 가는 거랑 그게 뭔 얘기야? 시야 공격? 정글템 중에서 초록색 와드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업데이트 됐어? 네 초록색 생겼어요 초록색 정글 상위템인데 와드 있는 거 있어요 그 초록색에 제 뿔이 가는 게 낫지 않아요? 제 뿔이 뭔지 몰라 피 올라가는 거 AP 가봤자 근데 그거 올라간다고 딜이 그렇게 잘 들어가진 않을걸요? 누누이 로망은 한방쿵이야 쟤 알리 있고 리신 있고 한 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방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한 방 빡 업어서 궁 빡 했는데 딜이 궁 빡 치고 대가리 빡 눈탱이 빡 던지고 존나 태야지 꼬치장 바르고 트림만 잡으면 되네 안타 때 트림보다 피지가 좀 더 빡셀 것 같아 피즈? 아니 나 아 아 야 상위템이 뭔데 저도 정확히 몰라요 저 정글 임베 가죠 임베? 이거 녹색 있잖아요 임베 갑시다 임베 빨리 사고 태 빨리 사고 태 빨리 사고 임베 갑시다 태 빨리 사고 임베 갑시다 여기 위에 거 녹색 이게 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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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격자인 라이브 물략 빨리 물략 사고 달리고 달리고 있어요? 아 물략 안사도 돼 장신구도 안사는데 안사도 돼 늦었어 하하하하 우리 인벤트해 이거? 상대 인벤트 개 센데? 알리 있네 야 그런게 한 명만 오면 한 명만 오면 한 명만 오면 야 한 번 이렇게 끝만 떠보는 것이다 와드만 받고 빠지자 이거 들어와봐 들어와봐 나 빠졌다 여기 와드박혔어 여기 와드박혔어 여기 와드박혔어 그래 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이거 싸움이 무조건 줘 아이큐로 빠져야겠네 오잉? 아 그래 하하하하 따라갔으면 이거 다 뒤신거잖아 우린 못 빠져나가서 하하하하 야 와드박았어 여기 이득이지 게이득 더 깊숙이 와드박았으니까 와 진짜 이번엔 1분만에 조나 멘탈 터질 뻔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선레드 선레드 선레드요? 어 이래갱 와달래 뭐 혼자 안돼요? 돼지 혼자 먹고 저희 이거 작은거 먹고 하고 어때요? 작은거? 하? 누눈데 뭐 어 쟤네 선물로 내 어 쟤네 선물로 내 누구누한테 무슨 표정으로 가져오라 하하하하 야 이랩갱 가면 X 되는거 아냐? 와 1렙 E 찍었어요 얘 E 찍었다고? 네 E 빠졌어요 근데 비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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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빠졌지 가면 차지 가면 차지 이 뺐어 지금 이거 근데 이거 오히려 도티갱 교심해야겠다 이거 형 바디 있으면 이쪽에 좀 받아봐 이 이 한 번 더 뺐어 이 한 번 더 뺐어 아직 애드 잡고 있어 아 이럴수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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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늦는데 이거 누누잖아 가줄게 예 한 번만 와주세요 이거 예 한 번 더 뺐 수 있거든요 아 개수 또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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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 아닙니까 이거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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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이상해 아니 진짜 개굴 개트룩이야 개트룩 개트룩 아 못 본 걸로 해줘 방금 건 형 어제가 우연이었던 거야? 어제 안 해냈잖아 아니야 지금 나도 멘탈이 지금 트린 정상이 아니야 지금 트린 잡죠? 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형 터뜨려 봐 나 그래 좀 피의 좀 받지 저거 뭐야 탱크 터뜨릴게 먹어 아 아 너무 늦게 말했어 너무 늦게 말했어 바텀 갱각이야 지금 완전 좋아 야 근데 나 사망당이 없어 아 뭐야 베인 피가 아니 없어 아예 아 왜 이래 이거 아 이거 타고서 한번 터트리면 돼 타고서 한번 터트리면 돼 네? 리신 리신 어 안 터졌다 리신이다 리신 한번 아로아로 쭉 가주시면 될 것 같은데 리신 리신을 탕호사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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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안 터진다니까 오늘 들어와 들어와 아 성문이랑 하면 이상해 쟤 말리는 것 같아 탑이 겁나게 밀어서 오늘 뭐 성관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크리 있지? 아까 W 켰지? 응 저런 거 미퍼 앞으로 기어오는 거 끌어봐 탑갱 끌어서 타원 쪽으로 땡기면 한 대 들어갈만한 거 같아 탑갱 탑갱 꽁꽁 이런 걸 할 수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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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가 말도 안 되게 앞으로 튀어나오면 형이 툭툭 치면서 긁어 그래 아 왠지 대포 또 못 터뜨릴 것 같은데 아 왠지 대포 또 못 터뜨릴 것 같은데 잘해봐 저 그걸 왜 못 터뜨려? 제발 나이스 잘했어 아니 그거 연습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니 쓰레쉬 타고서 어려워요 아니 뭔 소리야 뭐가 어려워 데미지 쭉쭉 들어가는구만 그냥 한 번 감 한 번만 그냥 피만 빼줄 거야 쓰레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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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해봐 어 어 뭐야 아 아 아 새끼 왜 저래? 아 아 아깝다 뭐 때문에 당황한 거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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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인신 빼 빼 빼 빼 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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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라인 오케이 미싱이 밀어준다 좋아 좋아 오예 오예 아 좋아 아주 좋아 송윤이 형 왜 이상한 소리내고 그러는데 아니 못 잡을 것 같아서 잡는 거 주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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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격자의 나이프 가라고? 이게 뭔데? 시야석이요 모아드가 박취로 하면 아 그래? 방금 알리플 빠졌나? 아 ㅈ 됐다 그런 걸로 봤어 미포는 확실히 빠졌고 알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 아주 좋아 탑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탐거리 와대요 오 방금 탐호선 겨웠어 못먹는 걸 잘 뺏어졌어 나 용 친다 오 알리 위험한데? 아이씨 걸렸어 걸렸어 저 랜턴 있는데 잠깐만 잠깐만 일로 오세요 일로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랜턴 랜턴 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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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죽여 퀵 랜턴 던져주는 꼬라지 저거 됐어 어그로 잘 끌었다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뭐 없지 도망간다 트린 안 보이고 트린 안 보이고 랜턴 왜 그렇게 던졌어 네? 나 안 맞았어 죽으셔서 뭔 소리야 랜턴 비껴 나갔어 아니 랜턴 눈으로 보고 쓴 거 아닌데? 안 묻었어 랜턴 그니까 애초에 피리멘트 던진 게 아니에요 아 그래? 그럼 뭐 할 말 없네 피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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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빠졌었어 근데? 응? 나한테 썼어 전에 그래? 그래서 없었어 블루 지금은 있을걸? 블루 그냥 알았어 네 바위는 필요하고 없어서 변형 변신 나이스 뭐하지? 피즈 피즈 피즈가 왜 자꾸 아니 이를 그냥 막 쓰는데? 그린 바위 궁 들어올 때 있으면 바위 궁 없어지잖아 아니 이를 그냥 막 썼어 지금 궁도 안 썼어 아 그래? 왜 저래? 트린 잡자 트린 잡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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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말파 궁 바로 궁 궁 오케이 오케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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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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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다했어 미신 온다 대포 먹고 가자 미신 죽이죠 아니 빼줘 빼줘 나 저만은 있고 나머지는 없어 우리가 유리하게 교환했어 피해줘 미안하 무슨 악말빵 아 틀리는 땄어야 되는데 아 틀리는 땄어야 되는데 멘탑 없어 쿨이야 아 이쪽으로 던졌네 응 너 바로 맞은대로 던졌는데 탔으면 싸울 수 있어 피즈 그걸로 갔어 피즈 리신쪽으로 갔어 여기로 올 수 있어 아니구나 빠지는구나 아 다 알리올라감 알리올라감 아 아 트림도 와 다 죽이려고 말파 트리프 없지? 슬슬 내려와 쟤 뭐야 잡았다 이거 쟤네 용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원 뚫면서 쟤네 용 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원 뚫면서 가자 나는 내려와는데 먹었어 줘도 돼 줘도 돼 믿음이자 믿음이자 히 와 나 탑한다 태아 나 탑한다 뭐하는 소리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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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흥 왜 웃은거야 그냥 흐흐흐흐흫 알림 어 피저 잡았다 피저 개꿀이야 알리즈 꾸기였어? 알리즈씨 미드! 아, 시발! 다 와! 니가 너무 퀴즈 때려잡으니까 퀴즈가 친구 벌었지 뭐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안 죽나? 나 알리 왔어, 알리 왔어 아, 펠리 40초 어, 누움도 죽었다 안 죽나? 모든 것을 파이팅 하하하하 하하 누누찡 깍 한 번 더 잡죠 아니 너무 그렇게 따라... 잠깐만 잠깐만 다시 가셨지? 나 뺀다 레드 꿀꺼 리신이 이쪽으로 올 거 같은데 와드 하나 바꿔 뒤 뒤 뒤 뒤 티림! 갑니다 걸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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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! 피즈 올라가요 난 쨌다 쨌다 피즈 올라가요 피즈 올라가요 피즈 피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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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드네? 쨌다 Q 대신에 E 먼저 써도 돼 T4 얼마냐? 너무 쎄다 3800원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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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라고 죽이라고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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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 이거 깜짝이야 20도 안 보여? 응 나 저 와드만 쥐어볼게 어지도 못먹었네 더 밀고 갈거야? 응 또 먹을 수 있지 남만도 그렇지 않을까? 2로 싹 쓸어버려 미신 형 형 형 어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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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전화받느라 못봤어 미안해 뭐하세요? 어? 걸렸다니? 내가 전화받느라 못봤어 알았어 야 투포 사러 간다 일시불이다 네? 네? 후진 올라갔어요 일시불이다 아 아 아깝다 이거 더블 퀸인데 아 아 파워만 안 때렸어도 더블 퀸 야 약간 미용 1분 아 알리 탑이요 알리 탑 탑 다이브 탑 다이브 탑 다이브 탑 다이브 탑 다이브라고? 알리 여깄어요 알리 탑 이거 가요 가도 돼요 아 이거 죽여요 이거 죽여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아 어 뭐야 왜 왜 나 이 자동거기 왜 풀려있지? 아 아 아 아 깜짝 놀랐어 아 아 아 와 저게 뭐 야 바이 뭐하다 왔어? 하 알리 쫓아가다 왔죠 아 아 잡을 수 있겠다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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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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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차피 한 방에 가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퓓 쩝 쉚 쩝 쩝 탑을 밀어야되봐 잡아? 야 너무너무 아씨 뭐냐? 천천히 전할 일도 있습니다 트롤이다 트롤 방금은 좀 시켰어 야 저기 안 죽을 줄이야 아니 적진에서 들어가서 그래봤자 야 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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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다와 뭐 알아? 뒤에 세! 뒤에 세! 나도 랜턴 없다 랜턴 없다 랜턴 없다 나 간다 아 나이스 나 간다 아 왜 이렇게 안 맞지? 나 간다 나 간다 트림 마무리 트림 마무리 아 좋아 좋아 숲가스 좋다 이거 불안한데 좀 못 잡아? 후가자 후가자 나머지 여덟 너는 내가 왠지 이리 오는 아뢚 이 에너떼를 또 들어왔어? 단침 뺐네 여츠리 납불 아깝다깝다깝다깝다깝다 빛붕이 이제 돌아왔다 빛붕이 계속 나 이번에 꺼려만 한다 그냥 사이즈 봤어 일단 타워 오오 타워도 안 깨졌는데 혼자있다 혼자 아 왜 이렇게 안맞지 두개 아씨 역시 챌린저 이건 인정 이건 인정해 드립니다 하이라이트는 대비뽕 안좋아 아우 인정 진짜 전화 대담 안하는거 보니깐 그 못해가 보이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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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볼게요 음 용 1분 여기 여기 다 했어요 내려갈게 어디 날개 툴 시야 다 먹힌거 같은데 뭘 먹혀 요기쪽 시야 시야 다 트린 미드 트린 트린 어 여기 여기 아 아 뒤로 온다 어 빠졌어 빠졌어 아우 야 잡았다 이새끼 잡았다 갓파이트 갓파이트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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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로 탈탄다 용쪽으로 용먹어도 되겠다 쟤 탈타가지고 대기 아 저기로 간다 오케이 드래곤쪽으로 이쪽은 시야 없다 우리 나 와드 다 썼어 여기 뭐 있다고 뜨는데? 아 나 바른 버프 먹었어 이런 동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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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땐 아, ups에 느낌의 사역이다 오우 여리 와 화태있어? 아 미스 포춘 잃고야 미스 포춘 낼거야 이 포슬리스 누가 먹은거에요? 가! 발패 쎈거 봐 잡지? 나 미등한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흑 아 난리야 18토네 이거 탐 유일자 그냥 아 퀵이 계속 시 쿨이어가지구 퀵 아, 강봉. 아, 드디어 이겼다. 오케이, 이겼다. 아, 왜 이렇게 힘들어. 이겼다. 역시 누누가 바리지. 야, 아무리 그래도 누누는 용 타이밍 좀 제외하고 시곱 빠지기 그냥 된다니까 킬이 데스가 별로 안 나와, 기본적으로. 야, 그래도 내가 딜량 1등이야. 아, 그렇게 뒤지면서 들어갔으면 딜량 1등 해야지.